네, 보기영화 컨설턴트 의대강입니다. 앞에 한 곡 불렀는데 뭔가 아쉬워서 한 곡을 더 부르기로 했어요. 어떤 곡을 부를 것이냐,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곡을 부르기로 했어요. 금영 노래방에서 나온 거고요. 금영 노래방, 성시경님, 시경이 형님 노래. 네, 오늘 아까 덕배 형님에서부터 오늘 시경이 형님까지 오늘 형님들 노래가 계속 귀에 꽂히네요. 부를 노래는 내게 오는 길. 시경이 형님 노래 부탁해요. 갑니다. 네, 내게 와주길 바라면서 자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그날 사랑할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우리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려버려요 우리 또 남아있다면 이 좋은 하늘 아래 우리 만난 꿈 사랑할 수 ning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젠 내게 와줘요 내게 기대한 마음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리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내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녀의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가 불러지고 싶어지는데요 계속 불러 볼게요 한번 일단 좀 더 부르고 싶은 만큼 밤새도록 부르고 싶지만 조금만 더 불러 보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